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이제 오늘 시작하는 의미에서 조금 편안한 주제로 한 번 세상이 다 변하지 않습니까요? 인기도 변하고 유행도 변하고 사람 외모도 변하고 다 변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변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어제 방송이 나가고 이제 한 분이 좀 이렇게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그를 격정적으로 남기셨습니다. 아니 공 박사님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가 1960년에 3.15 부정선거에 한 거에 가지고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공화국이 출범하도록 했던 그런 민족인데 이번 선거를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십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아주 강력한 그런 약간 항의성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 의견을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그런데 다 변하는 거죠. 1960년대에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청년기하고 중장년기를 보내셨던 분들은 지금 이제 70대나 80대인 겁니다. 민족도 다 변하고 사회도 변하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가난했지만 정의로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좋은 나라 만들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관심이 있었던 세대입니다. 그 한국인이 지금 한국인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한국인과 지금 한국인은 다른 거죠. 우리는 그냥 용어로 한국인 이렇게 쓰지만 1960년에 여러분들 주역이었던 한국인하고 지금 한국인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한국인들은 상당히 개인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고 공익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런 비용을 치르려고 하지 않고 그런 한국인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한국인하고 지금 한국인은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죠. 그때 여러분 한국인들은 백은은 여러분들 좀 곱고 의식주는 풍족하지 않았지만 제왕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지금은 다르죠. 물론 지금 한국인들을 또 다르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제왕정신이나 이런 것은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선거 문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문제가 돼가지고 이슈화 되면 과거처럼 한국인들이 나서가 제왕하겠습니까 항의하겠습니까 웬만큼 항의해가 되면 이 문제 해결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격렬하게 항의하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게 어제 의견을 내신 분하고 제가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인 겁니다. 저는 한국인이 너무 많이 변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기에게 충실한 인간으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기한테 당장 덕이 되지 않는 그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비용을 치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다르죠. 그러나 사회 변혁이라는 것은 나이가 든 사람들이 움직여가지고는 나이가 드신 분들만 움직여서는 해결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키키타님이 말씀하시네요. 안 났습니다. 안 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인하고 지금 한국인은 너무나 다른 거죠. 시간은 흐르고 모든 것은 다 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자주 말씀하시지만 하마스와 이름 다투는 그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 남성 여선을 불문하고 나이가 대개 여러분들 18세 19세 20세 이런 병사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투에 임하는 걸 보게 되면 제가 직접 체험하지 않았지만 유튜브 방송을 매일 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정말 청년들을 잘 키웠구나 저렇게 확고한 국가관을 갖고 자기 나라를 지키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죠. 예를 들면 우리도 1960년대 여름 지금 70대 80대 분전처럼 청년기에 그렇게 분노하고 정의로움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이런 것을 바라지만 제 방송에 여러분들 굉장히 색채가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하고 마땅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것하고 구분하지 못하면 의식주는커녕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아주 냉정한 그런 현실주의자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할 겁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믿고 내가 판단해서 옳지 않은 일을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도 비용을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1960년대하고 지금 21세기 한국인은 어마어마하게 다른 겁니다. 꼼짝도 안 한 겁니다. 사내아이님 말씀처럼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이계란님처럼 맞는 말씀입니다. 요즘 사람들 옛날에 저항정신 없습니다. 그건 겁니다. 그게 큰 차이가 있고 그거를 정치권력을 쥔 사람들은 잘 아는 겁니다. 훤히 아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나가더라도 찍소리 안 할 거다 이렇게 아는 거죠. 그게 큰 차이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을 이렇게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가능성을 여러분들 50% 50% 정도 보고 있는 것은 90%를 여러분들 해결될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베팅을 안 하는 이유는 그거는 사람이 바뀐 거다. 이런 사람이 아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각성하고 자각해야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될 기계가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이기적으로 변했고 자기 이익 외에는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 나가더라도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벌써 다 봤지 않습니까 지난 4년 동안 지난 4년을 보고 그걸 연장선상으로 한국인이 변했다는 저런 주장을 펼치는 거고 그 여러분 지난 4년을 보고도 안 그렇다 우리는 뭐 저항의 역사가 있다 이런 거하고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키키타님 말씀처럼 반응이 거의 없는 게 90%이고 반응하는 사람 가운데 10%는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이런 반응 정도가 아니면 과거부터 부정승은 늘 있었다 새로울 게 없다 이 정도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오늘 아르헨티나 사례를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권력이 등장하게 되면 어떻게 나라가 망가지는지 특파원 체험기를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평소에 공병호 tv에서 하는 이야기가 저렇게 느껴지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낙담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또 한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놨다 보면 아니 공 박사님 그렇게 많이 주장해봐야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지금은 이제 그만두시고 그냥 그런 거 방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해봐야 압니다. 이렇게 또 한 분이 글을 남겼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또 다른 의견이죠. 그래도 채널에 대한 어마어마한 단합의 이름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 지금 요 근래에 실방송 숫자가 줄어드는 게 사람들이 지겨워서 그게 아닙니다. 못 보게 하는 거죠. 요 며칠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못 보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 수가 늘지 않는 거지 사람들이 달아나서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사람들을 못 보게 하잖아요. 가장 두려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너희들이 2012년부터 여러분 도덕질했네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방송을 4년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너무 당연하여 여기겠지만 그러나 몇 분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무엇까지 밝혀낸 겁니까 2016년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까지 일관되게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떻게 얼마 정도의 사전투표를 조작했는 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점검으로 지금 중앙선거관리는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후보별 특표소 자료입니다. 그것까지 다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오늘은 또 어디까지 밝히는 겁니까 한 단계 더 나가 가지고 jih님의 기회에 따라서 2012년 총선에 사전투표가 그때는 없었으니까 부재자 투표를 조작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손가락질을 여러분들 받으면서도 계속했기 때문에 2020년 4.15 총선 뿐만 아니고 전체 여러분들 공직선거를 다 조작해 왔다는 것이 세상에 다 드러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걸 다 입을 다물고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러니 말라고 일을 하나 이렇게 했으면 그런 패배의식에 젖었으면 그냥 이게 다 묻혔겠죠 2020년 4.15 총선은 그냥 일과성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해서 다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 밝혀진 것은 누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밝혀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발견이지 않습니까 2020년 4.15 총선 뿐만 아니고 2016년 총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10번의 공직선거가 동일한 방식을 사용해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 왔다 얼마나 위대한 발견입니까 엄청난 발견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jihm의 도움을 받아가 여러분들 2012년 총선의 전수적까지 마치니까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제외국민투표는 그때부터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해외 동포들이 던진 모든 득표수는 2012년부터 그냥 마음대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까지 이제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가 딱 그려지지 않습니까 2012년 이전부터 제외국민투표나 국내 부재자 투표를 조작하면서 재미를 봤고 그래서 이 인간들이 여러분 나서 가지고 국회를 동원해 가지고 2012년도에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여러분들 개정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이제 국외 부재자 투표 아니고 사전투표 제도까지 만들어서 다 대한민국을 접수하는 것을 선관위 직원들이 고위직들이 추진한 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는 지적인 활동에 대해서 크게 값어치를 치르거나 높게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뭐 별 거 있나 하지만요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해결되는데 핵심적인 기여가 뭔가 하니까 부정선거를 한 거를 밝혀야 그 다음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밝혔기 때문에 그 다음 뭡니까 선거 부정에 입을 다물거나 은폐했던 자들이 다 거짓말쟁이가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